다음 장면은 형님의 정신을 하고 싶은데요? 나왔다가 왔어요. 오늘 뭐 일해야 되니까. 아, 형님. 나온 거 하는데도. 나오기로 해요. 왜 할 수 있는 거 없어. 나오기로 해요. 눈을 찍지 않아. 눈을 찍지 않아. 니까클. 나한테 다르자. 눈을 찍어. 찹쌀. 나한테 다르겠어. 나한테 다르겠어. 몸에 너무 많이 타는 거 같아요. 이렇게. 나한테. 나한테 다해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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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